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철 씨에 대해서 다 추억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좋은 추억도 있으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소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실무를 진두지휘했던 그런 인물은 양정철 당시의 민주연구원 원장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던 이근영 씨 두 분이 이제 거의 실무를 다 담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4월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근거를 제공했던 분들이 양정철 씨죠. 이근영 씨고 두 분이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2014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왔던 수법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인물이 양정철 씨는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풍문이겠죠. 그러나 정말 놀랐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제 생각은 그냥 풍문처럼 한 번 윤 대통령께서 양정철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한 번 두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비서실장 한 번 임명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단반 농담반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간에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에 여당 내부도 술렁술렁 당 정체성 전면부정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설에 대해서 용산의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 정체성 전면부정 이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냥 이 소문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은 선거 사기 선거부정 이 단어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양정철 씨는 자타가 인정하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 사기를 저지르는데 뭐 어떻든 간에 명시를 상부한 또 그리고 양정철 씨의 선거전으로 해가 보인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양정철 씨가 거의 진두지휘를 했구나. 그 당시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거의 정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정철 씨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선거 사기의 주범 주동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죄뿐만 아니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유애국 시민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박영선 후보는 3선 의원이고 중소벤처부 장관을 하셨지만 이분이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얼굴이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에 크게 떠올랐을 때 내 머릿속에는 아니 윤 대통령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 부정의 총책과 여러분들 관련자들을 비서실장하고 총리로 임명하시는 게 우선 정도가 아니고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어떻든 간에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무튼 윤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양정철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아마 박영선 씨를 총리로 임명하게 되면 임기 마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거는 좌익들에 의해서 임기를 못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익들이 덜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박영선 씨도 나이가 많이 흘렀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얼굴에 눈가에 주름 같은 걸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고 진하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소도 안 됩니다.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사가 오르게 실현되는 것과 관계없이 그렇지 않아도 4월 10일 총선 때문에 무척 이렇게 속이 상해 있던 그런 소위 우파 진영의 시민들은 정말 경악했을 겁니다. 진짜 막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김용태 당선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훌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야권 인사이기에 보수청이 받아들여야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양정철 씨는 반드시 뭡니까 수사를 받고 행을 살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만일에 윤 대통령 옆에 두는 비서실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큰데 아마 사람들이 거리를 뛰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 보면 안철수 의원이 항상 이렇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좀 철학이나 소신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뭐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결정적인 그런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 에서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용태 당선자보다 못한 거죠. 다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철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 박영선 후보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 이게 안철수 씨가 갖고 있는 시각 이니까 그 사람의 그릇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서로 상생 하고 화합하는 그런 협력관계로 imf를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imf만큼 큰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지고 있다. 그래서 김중근 dj정부 초대 비서실장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는 다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선거 부정의 총책임자가 비서실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참 안철수 의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수준이 정말 보통 시중에 있는 보통 시민들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영선 후보는 개인적인 역량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영선 후보 이렇게 하면 4.7 보궐선거에서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419개 동에 승리하고 5개 동에서 패배한 겁니다. 98.82% 대 1.2%입니다. 압승을 한 겁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보궐선거가 치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424개 동에서 189개를 승리한 거거든요. 전형적인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투표지를 두 장 들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투표지에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투표자들이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거죠. 부정승을 한 거지 않습니까 189개 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처럼 사전투표 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사람들 만든 다음에 박영선 후보한테 다 집어넣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박영선 후보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양정철 전민주위원근 원장이 처음으로 부정선거를 한 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2017년에서도 서울시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더불어민주당 동계수가 423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425개 2020년 4.15 총선에 424개니까 그 전에도 다 선거 부정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전민주연구원 원장이나 박영선 후보가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옛날에 해온 것은 차치하고라도 두 사람이 선거 부정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해프닝이다 하겠지만 이런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해온 선거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 4.15 총선 제야 h님 이름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불당은 서울의 425개 동에서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클 수가 있습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나이 드신 분이 작성한 수기로 작성한 겁니다. 서울의 425대 제로 부산의 192대 제로 대구의 이런 98대 제로 모든 동에서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 표를 더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더해 줬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참 기네스북 감 정도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사상 최악의 가장 저질스러운 가장 극악무도한 부정선거가 지금 이 땅에서 저질러져 오고 그거가 그 문제 해결에 책임을 맡은 최고 책임자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사회가 지금 사회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